공연 10분쌤입니다. 안내영상 라이브 가겠습니다. 어떻게 돼요 뒤에! 신도동우령이 어디갔지? 신도동우령이 왜 보셨어요? 5 으 으 신장님이 신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아무튼 안 먹고 있어요 난리네 복대기요 복대기요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스티의 정신적 기주 신적 안정제인 매니저 박엄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2012년 뷰티풀쇼, 뷰티풀쇼, 뭐라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렇게 2012년 뷰티풀쇼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섰습니다. 몇 가지 동그마한가? 카메라 하났네요. 눈 아프잖아. 눈 찍으면 안 돼요. 큰일 나요. 영상은 당연히 안 되겠죠. 사진 찍지 말라니까 또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전화기 꺼낼 거 라이브 하는데 매설이 너무 환하잖아요. 정말 급한 사람은 진동, 진동, 오케이? 그녀가 3분정도 있습니다. 너무 잘해. 즐거운 바람입니다. 하! 여러분 밀면 안 됩니다. 다쳐요. 비상시에는 안전요원들이 막 알려줄 테니까 글로만 가면 돼요. 그러면 하나도 안 다쳐요. 알았죠?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셨죠?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네? 네? 두준아 가자 은승아 용섭아 비강아 동훈아 누가 모르겠지 준영아 가자